아기 으응? 아기 아기 여기 잘 쳤어? 어 어헹 응 애기를 놀아 저기 들어가 애기 안 받아 말을 안 했는데 아기 오늘 건강검진 날이야 밥 안 먹고 병원 가야 돼 깜짝 아기야 어디가 일로와 괜찮아 아가 못먹으시는거 아니야? 아기 안아주신거에 조심하세요 밥장만 먹어도 된다 아기야 우와우 강아지 마세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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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호대기도 넥카라도 다 소용없어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주면 돼 어쩜 좋니? 허 진사 어쩜 줄 알아 남자분 맞자 이거 별거 아니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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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애기 고양이는 합살 시켰어요? 다른게 강아지 파다 미안해 나 이건 죄송합니다 지금 뭐 입 벌려고 해서 다 갈려고 보니까 소화상태하고 장상태는 멀쩡하고 희귀 그만으려고 해 희귀 좀 꺾고 희귀 죄송합니다 네, 아니야, 아니야 많이 껐다 보셔야 돼요 잘한다, 이거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저씨야, 혹시? 쉬는 수 있잖아 으아, 깜짝이야 으아, 두유로워 세은이, 이거 깎아볼까? 다 같이 놀아야 해 아, 이거 진짜 맛있는 내기 좋아하는 거잖아 아기야 배고프잖아, 이거 먹어봐 아기야 배고프잖아 아기야 배고프잖아 아기야 먹으면 끝 땀다아 아아야들아 아빠 여깄다 애기 아빠 여깄다 괜찮아? 아이고 이쁜 아기 고양이 세상에 애기 맘마 맛있게 먹을 수 있니? 새벽에 사이 왔는데 애기 좀 risks 어어어어어어 어묵 그래, Look, había barriers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손질을 했어? 아기 이리 와. 정신 차림 이렇게 깎아먹어. 깎아먹어 선생님도 갔다. 이리 와세요. 천천히 놔봐야지. 수고하겠다. 아이고 아빠한테 왜 화를 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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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게 화났구나. 미안해. 아빠가 화나게 해서. 아이고 너무 이쁜이가. 왜 이렇게 병원만 오면 이렇게 맹수로 변하네. 진짜 풀자 얘기. 음. 음. 불었다. 전화질은 크게 문제없고 백혈구수치 크게 문제없고 백혈구수치 마찬가지고 물은 조금 안먹은 상태고 혈구는 크게 문제없는 상태 신장이라든지 당이라든지 그런건 다 문제가 없는 상태고 얘는 간쪽하고 고지혈쪽 간혹시 치료 처방받아야 될 정도인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식이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애기한테 남은 숙제는 그냥 온리 다이어트밖에 다이어트 가시면 스트레스로 하실 테니까 바로 물 주고 살이 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서가 가자 이제 가자 이제 미안해 아빠가 애기 일로와 내 강아지 컴온 옳치 아이구 예뻐 아이구 애기 오늘 건강검진받는다고 고생했어 세상에 아빠도 진짜 피곤해가지고 계속 잤네 아이구 사라사라 우리 애기 응? 아이구 예뻐 아빠가 애기 안 아프게 하려고 건강검진받는거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알았지? 애기가 오늘 막 우왕 해가지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응? 그래도 다행히 애기 피도 뽑고 말이야 응? 너무너무 잘했어요 예쁘니? 앞으로도 아빠랑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앞으로도 아빠랑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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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일련에 콜랑 두 번가서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진짜 아프지 말자 내 강아지 아이야 아이구 이뻐 사랑해 우리 애기 뽀뽀 ㅋㅋㅋㅋㅋㅋ 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